고려제약은 창사한 지 40년이 된 중견제약사인데요. 코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종합감각인 하변을 비롯해서 뇌기능개선제, 뉴로매드 등이 주요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치매와 뇌졸중 등 중추성 신경계, CNS 질환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는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 업계의 시선을 끄는 대목은 대폭 늘어난 연구개발비입니다. 회사의 미래성장동력확보, 즉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코속으로 해석되는데요. 3분기까지 누적 연구개발비는 3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3분기만에 30억원대 연구개발비를 투입한 것은 창사 이후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고려작은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연구개발비 규모가 3억원 수준에 그쳤으나 2분기에 10억원, 3분기에 20억원으로 갈수록 투자 규모를 대폭 늘려서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연구개발비 투입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크게 좋아졌는데요. 전년보다 20% 증가한 667억원의 매출을 올려서 처음으로 600억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올 들어서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52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또다시 역대 최대 매출액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면서 영업이익도 개선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0억원을 기록해서 창사 이후 처음으로 100억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에는 연구개발비를 크게 늘렸음에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64억원을 기록해서 수익구조가 안정적으로 다져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숙제도 있습니다. 업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개발 중인 신약연구 프로젝트는 4개에 달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임상에 돌입한 건수는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실적 개선과 함께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는 고려제약. 내년에는 매출 700억원 돌파와 함께 연구개발의 성과도 주가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